폴 김에게 방탄 선언단 B가 같이 밥 먹자고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네? 이거는 진짜야? 진짜야. 진짜. BTS? 나와서 벌리잖아. 내가 폴 김이랑 둘이 찍는데. 근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.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. 제가 도움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. 응? 어떻게 해? 그 시상식을 나갔는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다 팀이니까요. 그렇지. 근데 혼자 있으니까 되게 먼저 챙겨주더라고요. 비가? 뭐라고?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우리 옆에 앉아라. 뭐 말도 먼저 걸고 이야기도 하고. 아니 그래서 비가 연락처를 교환도 안 했는데 비가 연락이 먼저 온 건 맞아? 연락처를 이제 주고받았죠. 주고받았고 먼저 연락이 와서 밥 먹자고? 네. 밥 먹었어 안 먹었어? 먹었죠. 어? 메뉴가 지금? 아니 비가 뭘 먹는지 궁금해. 아 비가 맛있는 거 사줬어요. 파스타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. 아 스테이크. 오케이. 어쨌든 뭐 확실한 BTS 인맥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 오디션에서. 황금 인맥이라고 보면 돼. 그 부분에는 아이는 어 fingerprint 줄은 안 하네. 그게 없어서 그럼 승환이는 없니? 뭐 승환이는 없는 주위에. 뭐 승환이는 없니? 주위에.